뭐에 대해서 얘기해야죠? 일상적인 일이야 아... 이거 봐서 널 못할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하 아니 자신의 일상적인 일이야 어? 마중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... 더 커야겠는데요? 네? 더 커야겠어요 더 커야 된다고요? 하하하하 예에? 하하하하 너무 힘들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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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녹화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기 추상적으로 나오는 얼굴을 녹화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요 진짜요? 지금 촬영해서 올라가요 인터뷰 끝나면 하하하하 얼굴이 이렇게 나오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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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투 하하하 여기 파일이 이 파일로 올라가요 이 파일로 생성해요 이 파일로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2분 동안 아직 2분이 안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